띄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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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도 이러고 있더니 아이고 형아는 그래도 그루밍을 해주네 이제 괴롭히지 어? 아이고 애기 애기 형아 괴롭히지 말고 나와 아이고 귀엽긴 한데 형아 힘들어 아이고 엄마 띄웨어 띄웨어 엄마 언제 또 여기 올라갔어? 아이고 이게 뭐야 띄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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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져 어머어머어머어머 아휴 또 결국엔 보미가 이겼구만 결국엔 또 보미가 내려가 어? 보미가 이겼어요 아휴 아휴 여기 앉을거야 여기 앉을거야 여기 앉을거야 결국엔 그렇게 뺏었어 자리를? 자리 뺏고 좋아요 자리 띄웨어 자리 띄웨어 자리 띄웨어 자리 띄웨어 자리 띄웨어 콜 짱이 거기 올라갔어요? 짱이 짱이 까끌 어떻게 올라갔어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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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니까 못내려와 앉았다 근데 짱이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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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기서 기다릴거야? 아니야? 언제든 올라갈 준비가 되어있어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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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가 다 차지했어 어제 턱봐 턱돌여놨어 으으으으으 critics 아휴 제 맘대로하는 정뽈이야 포모아 으잉? 다시 거기 찾아오니까 좋아해앋? 아이 아무튼 이 안방의 캣홀의 주인은 우리 포미야 맞아요? 어휴 도话 아멘